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막을 만나면 운동 안 하세요? 운동 안 하세요? 몇 살이세요? 서른이요? 여주요? 싸움 잘했습니까? 빨리 물 넣으세요. 무서우신 분들이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타이어로 계곡에 가서 그네를 만들어보려고 해요. 주만 연결하면 되거든요. 우빵입으로 왔어요. 진짜? 어디 사는데? 전동이요. 감사합니다. 너 몇 살이야? 13살이요. 준비 시작! 정중앙에 윽박이가 차려야 되겠습니다. 정중앙에. 윽박이가 진원 얘기하는게 나야기 때문에. 형님 안녕하세요. 형님 놀러 오셨군요. 이 형님. 진짜요? 시작! 야 이거 하지마 얘들아 배아퍼. 타이어로 돌릴게요. 준비 시작! 타이어 왜이렇게 무겁지? 뒤에 우리 애기 친구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. 다음 전엔. 삼손이 멋있는거 보여줄게. 마모 쓰러지면 신고해야되냐라고 하는데 아니 다시 심어놓으면 된다. 내 롱. 내가 그걸 안해봤기 아니? 내 롱. 와 단꿈하니. 나이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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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대전 감사합니다. 대전 감사합니다. 대전 감사합니다. 대전. 잘 봐. 나중에 삼손처럼 멋있게 클 사람. 손! 1, 2, 3! 형님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! 얘들아 멋있지! 멋있으면 박수! 박수! 나이스! 시작! 야! 아! 불안! 아! 오! 오! 와! 우와! 와! 와! 잠깐만! 잠깐만! 와! 이게 소자보다 소린도 충분히 할 수 있어! 하나님의 동네 시간과 함께 갖고 가야겠다! 알았어! 3준 가져갈게! 넌 몇 살이야? 넌 몇 살이야? 계란? 응 계란! 3준이아갈까? 핸드폰이 지금 망가렸어요 핸드폰 안 건드려도 지 혼자 왔다 갔다 대고 10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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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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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점 나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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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짖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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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는 누구 담았길래 이렇게 청개구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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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나 지금 굉장히 화났다 나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? 그만 시작 빠쇠 빠쇠 솥뚜껑 부셔보라고? 야 내가 솥뚜껑 못 부실 것 같아? 나는 너무 과수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응 솥뚜껑이 없네 솥뚜껑이 없는 것 뿐이에요 난 부실라 그랬어 근데 없는 걸 어떡해 아까 거기가 어딘데? 걔 옆에 있다고 명순이 옆에? 응 어디? 솥뚜껑 어딨는데? 어디? 안 보여 어디? 어디 뒤에 뒤에 검은 거? 그래 비닐봉 다리야 비닐봉도 치워보라고? 비닐봉도 치우면 뭐 나오는 줄 아냐? 아 좀 나와요 형님 그냥 가지고 왔다 스트로범 치우라고? 아 나 진짜 없잖아 솔이 왜? 솔이 왜? 응 없어 명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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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닭달라고 지지으면 안 된다 명순아 먹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